아 바람이 오늘도 좀 당겼는데 그래서 배가 밀릴 거라고 그러더라고 내안에도? 어 내안에도 밀리고 타이라바가 명예하지 않은 거죠 아 여러분 타이라바가 내일 보일게 왜냐면 지금 바람이 너무 길어서 보트가 밀려서 타이라바가 앉는대야 오늘 저기 엄청 많이 서있는데 주말에는 사람 많이 서있네 오 바람이 심하네 대충 감쌌습니다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꼴렁꼴렁 돼서 보트가 밀린다고 오늘 안 된다고 내일로 할게요 여러분 우와 많이 잡으셨네요 잡아주세요 아 옆에서 아 옆에서 어디가 나올 것 같아 나와주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정경이 낚시 안에서 사장님이 주신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어후 이거 포인트 잡기 힘드네 매번 바람 쐴 때는 들어갑니다 안 들어갔어 음찰락이 가격이 낫겠다 살 데가 없잖아 들어가서 안 오는데 여기 앞에서도 낚시 많이 하시니 서라인 들어갔다 차량이 자 내려가겠습니다 차량이 으 으 아 여기서 이제 자리 잡을게요 아 여러분들 종이 일 살아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사이즈의 종룡이 들을 지금 보관하고 있구요 보시다시피 요런 사이즈로 합니다 자 장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드는 지난번 내양에서 돌돔 5자 잡고 광어 8자를 잡았던 어 레드폴스의 30 gt 304 요리는 레드폴스의 br 8030 라인은 썬라인 16호 입니다 자 수심은 현재 6m 한 30 정도 준것 같구요 그 다음에 목줄은 카본줄 에 목줄 도레부터 목줄까 지금 반발 그 다음에 여기다 샤브라 돌돈 샤브라 바늘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찌는 사오찌입니다 반유동 낚신대 수중뽕돌을 달지 않고 하는 반유동 낚시 하고싶은데요 자 정기기를 요 지너미 위쪽에 보면 예 지너미 위쪽에 보면 지너미 바로 위쪽에 진업이 끝나는 부분 위쪽에 물렁살이 있거든요 요쪽으로 통과시킵니다 예 둘 바늘은 돌돔 아 시파로 바늘입니다 아 시대도 내양입니다 예 내양이구요 저기 포인트에 사람들 했구요 여기 바로 내양 쪽에 전방파대 쪽으로 예 조금 더 돌아와서 있습니다 정경이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싱싱한 놈으로 자 강어 유혹해 갖고 와라 날아갔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꼭 시골에 바람이 안 부는거 저기 엄청나게 날리는데 건너편에 이 동방팔재가 막아주니까 바람이 안부르니까 안부는것처럼 느껴져요 동풍이 불어서 이게 동방팔재가 돼 동쪽 방향을 막고있다 해서 이쪽 라인에도 큰 강화가 있거든요 여기는 나오면 더 CR이 클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저께 밑걸림 얘기를 하셨는데 밑걸림은 잘 안걸려요 가다가 뭐 라인이 수에 걸리는거지 바늘이 밀수는 안걸려요 왜냐면 전갱이 등을 꼽아줘요 전갱이가 바닥을 기는 등선이 아니기 때문에 낚싯대는 끌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낚싯대를 끌려가면 줄을 풀어놓은 상태에요 라인이 지금 풀려져 있는거 보이시나? 다리 옮길게요 다리 옮길게요 여기 전갱이가 자유롭게 못다니 여기 걸렸어 여기 걸렸어 못봤네 이쪽도 내릴까? 여러분 빠지가 있었네 여기도 여기가 치료가 바람 쎄죠 진짜 있어 이런 광어 딱 사진 하나씩 이렇게 바꾸들 있어야지 파헤치 여기도 간다 멍청이다 돌아서 왔어 왔어 뒤데로 있어 낚싯대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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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가 정말 아쉽게 되겠죠? 김진아, 지금 왔다!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와봐, 와봐, 와봐!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강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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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EspiritEP 진안도 착각하다 오빠 잘했다 잘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000,000원 3,000,000원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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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너 왔어! 어서왔어! 잡아 올려라 떼채 떼채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오케이, 오케이. 강호. 강호, 강호, 강호. 아싸, 강호, 강호. 왔어, 왔어, 됐어, 됐어. 됐다, 되는. 됐어. 진짜 됐어. 왔어, 왔어, 왔어. 됐어, 됐어. 할 수 있는. 아, 그럼. 오오, 왔다. 강호 왔다. 돌지? 와, 당호 왔다. 됐다. 됐어, 됐어. 강호 다수 왔어 육자 되겠다 육자 되겠다 스쿼이다 스쿼 와 여러분 강호 왔어요 자연산다 했으네 살짝 남아있네 오빠야 이번에도 해냈다 해냈다 맞죠? 안 남아있지? 자연산 먹데리고 있었는데 또 왔어 사이즈 봅시다 사이즈 재봅시다 자연산이지 뭐 아쉽네요 58이네요 육자 안되구나 육자 안되고 58 좀 더 가야 돼 척 맞죠? 50 57 57 57 아 아쉽네 아 아쉽네 육자 안되네요 57 오자네 오자 강호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해냈습니다 해냈습니다 현진 다 됐다고 해냈네 해냈어 잘 됐습니다 아 잘했네요 역시 갓도 잘했다 정말 팔자 오자 이렇게 잡았어요 오늘은 정갱이가 말입니다 57 80하고 57 정갱이가 잘 안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 바람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사오찌에다가 수준봉도 1호를 채웠어요 수준봉도 1호를 채우고 밑에서 놀게끔 했는데 그게 맞춰 폭주한 거야 저기 아저씨 몇일간 머리댕기 때문에 여기 어디로 가라고 우이입 아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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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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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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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어때? 뭐야? 장비를 정지합니다. 걸린 거야? 온 거야?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오다 걸린 거야? 안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끊어야 돼? 으아, 아까워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까워라! 아까워라! 아, 또 왔지. 아, 또 왔지. 아, 아깝다, 여러분. 아, 지금 올렸으면 영상 진짜 좋은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노을 져서. 살짝 노을 져서. 이제 여러분. 아, 아깝다. 남불에 타이라바라고 하라고 반드시 자고 걸린 거야. 아... 아... 짠. 어디가 달어? 난 다 먹어도 돼? 달어. 뱃살이 달어. 뱃살이 달어? 요거 앞에, 여기까지 뱃살이야.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 반대병 있지? 여기, 여기. 여기로 여기까지가 뱃살이야. 음. 음, 맛있다.